모닝 브리핑입니다. 전거래의 구내 증시 일제히 또 상승 마감에 성공해줬죠.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그리고 미국 경기지표 불안감이 해소가 되면서 투자 심리는 속폭 개선됐는데요. 뿐만 아니라 반도체가 끌어주고 헬스케어가 밀어주며 양대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으며 특히 코스닥은 8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구내 증시 여전히 거래대금을 보면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핵심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는 키워드가 고용인데요. 과연 미 증시가 살아남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조금 혼풍을 받아갈 수 있을지 여부에 한번 주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닝 브리핑 9월의 첫 거래일인데 더 힘차게 출발해봅니다. 2024년 8월은 우리에게 어떤 여름으로 기억이 될까요? 유난히 더웠던 올여름, 그 무더위가 계좌까지 녹여버릴 만큼 극심한 폭염에 시달렸던 여름으로 좀 기억되진 않을까요? 8월 30일 금요일장 한마디. 극심한 널뛰기 증시. 8월 불안심리 회복이란 키워드로 마침표라고 정리해봤습니다. 블랙먼데이로 시작한 8월 급락장 이후 회복은 더뎠고 그마저도 어느 정도 낙폭을 만회한 지점에선 거래대금까지 메말라버리니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부재한 시장. 완연한 W자 모양의 추세를 그린 8월 국내 증시. 그래도 그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그동안의 조정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양시장 상승 마감에 성공했는데요. 그 반등의 명분은 예상보다 강한 미국의 소비 지출이 만들어졌고요. 시장은 경기 불확실성 완화라는 키워드로 경제지표를 해석하며 8월에 마침표를 깔끔하게 찍어줬습니다. 자 그럼 더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특징 섹터도 이어서 확인해보고 오시죠. 지난주 금요일 양대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정 역파를 이미 목요일장에서 반영했고 양호한 미국 경기 지표에 경기 불안감도 해소되며 강세 보였는데요. 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수급 살펴보시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간 매수세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기간은 코스피 현물을 4,800억 원가량 순 매수했는데요. 그러나 외국인은 이날도 코스피 현물과 선물을 순 매도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1,900억 원 매수하고 기간은 34억 원 소폭 순 매수에 나선 가운데 개인 홀로 1,800억 원가량 매도했습니다. 이날 반도체와 헬스케어가 양시장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수기여도 상위 종목 4개가 모두 헬스케어 관련주였으며, HLB가 에코프로를 제치고 코스닥 시 총 3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외에도 어떤 섹터가 시장을 움직였는지 수치와 함께 한 발 더 들어가 볼까요? 이날도 딥페이크 관련주들은 강세 보였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확산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9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관련 범죄 형량을 최대 징역 7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관련해서 라온시큐어는 14% 강세 보였고요. 이스트소프트도 9% 상승 곡선 그렸습니다. 이외에도 이날 대왕고래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았습니다.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10곳 이상이 동해 시메가스전 개발 사업에 투자 주관사가 될 의향이 있다고 밝히는 등 관련 기대감이 커지면서인데요. 한선엔지니어링은 8.7%, 태광은 7.6% 강세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폰 16 출시를 앞두고 애플이 협력업체 아이폰 16 출하량을 전작인 아이폰 15 대비 최소 10% 늘릴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여기에 시장 조사 기관들도 올해 스마트폰 출하량 전망치를 속속 올려잡자 아이폰 관련주들은 강세 보였는데요. BH는 16%, 덕산 네오륵수는 9% 빨간불 켜냈습니다. 그럼 이외에도 어떤 섹터가 시장을 움직였는지 추가로 확인해보시죠. 네, 이렇게 경기 연착륙 기대 속 코스닥이 8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해졌던 금요일장. 자, 그럼 오늘은요. 이날 업종 안에서 가장 상승폭이 두드러졌던 의약품 업종. 문턱 낮아지는 미국 규제에 국내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바이오 시밀러 관련주 자세하게 토파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속 주가 추세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던 찰라 이제는 나를 더 이상 신약 기대에 성장하는 섹터로만 보지 말라 꾸준히 수익도 숫자도 낼 수 있는 섹터로 바달라 아주 쇠기를 박는 의미 있는 데이터가 주말 사이 발표가 됐죠. 수출입 데이터로 오늘 브리핑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난달 8월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1.4%나 증가하며 8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역시 반도체와 IT가 잘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품목만큼이나 눈길을 끌었던 건 바이오헬스였는데요.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역대 8월 최대 실적은 물론이고요. 증감률도 소수점까지 따져보면 반도체보다도 더 잘한 게 바이오헬스 수출이었습니다. 전년비 수출 금액이 39%나 넘게 급증하며 12억 8천만 달러를 기록 12개월 연속, 아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바이오헬스 안에서도 원료와 완제의약품을 나눠서 한번 특징을 살펴볼까요? 6월 이후 수출 금액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게 바로 원료의약품이었습니다. 한편 완전의약품 제품을 만들어 파는 HLB 제약이라든지 2연 제약 같은 곳은 올해 들어 수출 금액, 수출 단가 모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역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쪽은 8월 수출 잘 나올 거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고 가뜩이나 메마른 거래대금에 반도체 AI 기대도 완전히 꺾인 게 아닌데 황제주탈환 삼성바이오, 코스닥 1위 등극 알테오젠, 타이틀을 마주한 현 시점에서 우리는 바이오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어서 지난주 한국경제TV에선 또 언민용 애널리스트를 모셨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올해 220% 폭등한 알테오젠 리포트를 2월에 목표가 30만 원을 제시하며 모든 일을 놀라게 한 언민용 애널리스트. 여전히 바이오 섹터의 추세적 상승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키트루다 피아주사 임상 3상이 가을 중에 발표가 될 거고 머크가 전 세계에 허가 신청을 할 것이다. ADC 피아주사와 산더즈와의 계약 확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알테오젠이 바이오 시밀러 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는 것은 상당한 프리미엄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주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 우리의 시선을 끌만한 이슈가 또 하나 등장했는데요. 바로 미국과 유럽 등 의약 선진 규제 기관이 바이오 시밀러 규제 완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오 시밀러 개발 시 오리지널 의약품과 비교해보는 인체 시험이나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정책 도입 추진에 나서고 있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지금 바이오 시밀러 개발에서 임상 비용만 70% 정도거든요. 그런데 임상이 축소가 된다? 개발 비용도 크게 줄어들고 시장 진입도 문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현재 삼성바이오와 셀트리오는 물론 후발주자 기업들 비용 문제로 파이프라인 폭 넓게 가져가지 못해 위축됐던 그런 기업들에게 차원이 다른 경영 환경이 열릴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겠죠. 2028년까지 글로벌 바이오 시밀러 시장 약 90조 원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성장성에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는 바이오 시밀러 섹터 우리는 바이오 시밀러의 기본 의미를 다시 정리해 보면서 각 기업의 캐파 능력을 좀 정확히 파악해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란 무엇일까요? 다음 페이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이오 의약품의 바이오와 비슷하다라는 뜻의 시밀러에 합성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바이오 의약품의 복제품이 바로 바이오 시밀러라는 거죠. 특허 기간이 끝난 바이오 의약품을 본떠서 만들어 바이오 시밀러라 칭하고요. 더 위로 올라가면 의약품은 공정에 따라 합성 의약품과 바이오 의약품으로 좀 나뉘거든요. 합성 의약품은 여러 화학물질 합성을 해서 화학 공정을 거쳐서 만드는 것이고 바이오 의약품은 유전자 조합 같은 생물체에서 유래한 원료로 생물 공정을 통해 만든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의약품들은 특허 기간이 끝나면 다른 회사에서도 동일한 성분으로 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는데 합성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으로 만든 제품은 우리가 제네릭이라고 불리고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과 유사한 성분으로 만들었다면 그것을 우리는 바이오 시밀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대표 관련주 흐름까지 정리해 보시죠.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대표적인 바이오 CMO 기업이죠. CDMO 서비스도 늘어나는 추세로 제조뿐 아니라 개발까지 함께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종속회사 FPC를 통해 바이오 시밀러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현재 9개 시밀러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생산 캐파가 가장 큰 4공장 가동을 앞두고 주가는 지난주 100만원을 터치했습니다. 황제주 타이틀을 거머쥔 삼성바이오 현재는 그래도 100만원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램시마 SC 미국에서는 진펜트라로 불리는 이 제품이 올해 1분기 영국 시장에서 점유율 87%를 기록 처방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펜트라는 하반기 본격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앞둔 가운데 SK증권은 목표가를 25만원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도 볼까요? 안약류 위주의 의약품을 전문 생산 판매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이오 시밀러 개량 신약 개발에도 몰두하고 있는데요. 최근 항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의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해 임상 3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유럽엔 지금 9개 나라의 판매 계약까지 매어 바이오 시밀러 관련지로 묶여 있습니다. 주가는 전날 5% 넘게 급등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바이넥스입니다. 셀트리온 CMO 협력사로 셀트리온이 추진하는 다수의 시밀러 품목 허가가 완료되면 바이넥스에서 위탁 생산을 맡을 전망입니다. 올해 미국 생물보안법 통과가 가동률 상승에 기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게 시장의 평가입니다. 주가는 전날 5%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은 의료비가 아주 비쌉니다. 이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죠. FDA 승인 건수도 늘어나고 절감한 의료비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메디케어 비용 낮춰줘야 하는 미국 정부 입장에선 바이오 시밀러 굉장히 땡큐죠. 그래서 처방에게 인센티브를 높여주는 방식으로 바이오 시밀러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상황. 사실 금요일 시간에 거래해서 ABL 바이오가 ABL 501이 상업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임상 중단 결정을 내리며 하한가를 맞았는데 오늘장 주가 추위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는 바이오 섹터, 그 가운데 대략 시장 파이 사이즈가 가파르게 커질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섹터, 바이오 시밀러 산업, 우리는 그 어느 섹터보다 지금 주목해본지 가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장마감 이후 나온 공시와 일정까지 확인해보고 오시죠. 금요일 장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심은 1,918억 원을 투자해 2026년 상반기까지 부산 녹산의 수출 전용 공장을 완공할 예정이라고 공시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라면 수요가 급증하자 인프라 확충에 나선 건데요. 이외에도 자금 조달을 위해 자사주 30만 19주를 대상으로 교환사체 발행을 결정했다고 이날 공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언급해주신 것처럼 ABL바이오는 면역하망 이중항체 ABL501의 임상 1상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시험 대상자의 안정성에 위배될 만한 특이사항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다른 주요 핵심 기술에 집중하기 위해 해당 약물의 후속 임상 진행은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외에도 이날 한국투자파트너스가 보유 중인 ABL바이오 주식 전량을 매도했다는 공시도 나왔는데요. 관련해서 ABL바이오는 한국투자파트너스의 지분 매도는 ABL501 임상과 무관하다고 밝혔으나, 시간의 거래에서는 하한가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엔진은 하나오션에 2,359억 원 규모의 선방용 엔진을 공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26.4% 수준입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일정입니다. 오전 12시 7월 온라인 쇼핑 동향이 발표됩니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지난 7월에는 얼마나 성장했을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금융투자협회는 오늘부터 장외 주식시장에서 비정상적인 주가 급등 종목의 시장 경보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에서는 경기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8월 차이신 제조업 PMI가 공개되는데요.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당 지표가 8월에도 수축세를 보이며, 중국 경인기 둔화 가능성을 시사했을지 지켜보시죠. 이렇게 공시화 일정까지도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오늘은 하반기 들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화장품주에 한번 주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워런버핏이 매수한 올타뷰티가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죠. 그런데 주말 사이 또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여전히 견조한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지금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또 주목해볼 게 지금 2위 수출 국가인 미국의 가파른 성장파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장에서는 국내 증시에서 미국 쪽으로 수출이 유효한 화장품 관련주, 또 미국 쪽에서 기초, 선케어 제품 관련 원료를 생산해 만드는 파는 기업들의 주가 추위에 한번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